예, 아버지 예? 알았어요 어머니 집에 오셨대 그래요? 지훈이가 모시고 왔대 어머니가 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럼 빨리 가요 배고프지? 괜찮아요, 얼른 가요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자 점심도 못 먹었잖아 내가 지훈이랑 결혼하면 내가 회장님 며느리가 되면 정말 최준혁한테 다 갚아줄 수 있을까요? 그런 생각이면 그만둬 네 행복 위에 살라고 가라는 거야 한지훈이 그렇게 해줄 거고 그럼 당신은?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건데요? 그만 가자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나 덤프트럭에 치인 줄 알았던 그날 나한테 왜 그랬냐고요 그건 네가 다쳤을까 봐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알잖아요 나에 대한 죄책감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은동아 나 어떡해요 당신 당신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? 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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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